두 장 변화 아이씨 방해 삭제 좀 두 장 변화했으면 죽어도 압축이지 진짜 죽음 슬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커 잘하는 사람이 뭘 잘합니까? 폴드를 잘하죠. 테란저란 아잇 기딸 내 표창 내 가지 앞에 상점 있잖아 이 돼즈를 왜 쳐나오냐고 망했어. 이 망한 게임 붙잡고 있어야 되나? 이미 쳤잖아. 졌잖아. 졌다고. 이마 친구 돈이 없잖아요. 아니요 나는 네 친구가 아니다. 와 방해서라 오늘 방해. 졌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방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룬또라미드 또 스내코 나오겠지? 또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즈아트 이벤트 거즈아트 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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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올릴걸? 수빈 심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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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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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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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로운 허접색이 되는걸 허락해주세요 아유도가스 어디갔어 계산을 해보자 9회 그러면은 세력을 한 220이라고 치면 18배라고 봐야되지 그러면은 쓰읍 대충 때리면 대충 킬각 아닐까 지금 지금 써도 되는거 같은데 18배가 아니네 27배네 계산이 아니지 심지어 스네콧 해골도 있어 짐 써도 되는거 같은데 아니지 계산 계산 잘못했네 또 반피니까 안되잖아 계산 계산기를 옆에 놓고 게임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휴대폰에 계산기 있지 계산기 없나 계산해보자 10 16 곱하기 3 48이야 거의 더 1 더해서 49 곱하기 3을 하면은 147이야 그러면은 400 600 147 아니지 148 아님 아 몰라 하면은 259야 그러면은 분열이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쓰면 돼 산후 너무 어렵다 오드레날린 폭주 폭주를 넣을까 아들을 넣을까 안공을 넣을까 폭주넣고 폭촉 폭촉촉 뭐임? 코스트는 어디가? 코스트는 뭐 아드레날린이 챙긴다 그런건가 아이고 아이고 잘도 챙기겠다 씨 왜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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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사에 부정적인 제사람이야 원래 또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 이 게임이 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엔터 에피소드 개돋불 와, 벤손 사기카드 먹을만해 늑숙 15 늑숙 신성이 안 나왔네 뭐요? 에반드 EBD 모든 카드 강화하기 모든 카드 강화하기 핸드 이렇게만 나오면 산막 껌인데 진짜 개쉽게 잡을 수 있는데 뭐요? 난 골드가 좋아요 안물안공 펜터 아깝다 펜터 아깝다 산막은 어떻게 개지 않을까 맹독 하나 더 어... 아니 정신 나갔네 저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폭촉촉 너무 달달하다 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번에 귓집히 쓰고 잡으면 깨어난 자 허섭으로 만들겠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호랑이 기운이 있어서 난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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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critically 올눈 비상단수 좀 아깝네 으아 살기없다 안사 source 안산사일런트 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즈 아멘 음.. 음.. 좀.. 아깝다.. 저 날린거 해시계 해시계는 날렸지만 해시계 쌍절곤은 지킬것이다 해시계 아이 뭔데.. 사기야 진짜 아씨 너무하네 진짜 아.. 볶음이 맘쇠 다 필요없죠 너깁시다 다 모른.. 음.. 직.. 다.. 귓집비 들고 있어야다? 톨이 있으니까 귓집비는 안 들고 있어도 되겠지 15만 쓰는게 맞겠지? 아니지.. 음.. 쓰자.. 아.. 아.. 귓집비어 보고 와우.. 칼날라 이중 가나요 가나요 발놀이 끝까지 안뜨는게 킬링포인트 아닌가 킬링포인트 진짜 킬링한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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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전에 폭주 다리 걸게 하고 단선에 규칙빌었고 끝 3톤 킬 하지만 역배조 이거 돈 좀 있어서 얼둔 샀으면 이겼겠네 얼둔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근데 폭속속 진짜 개빠르다 순식간에 등반하네 카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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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